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과정 노동시장론을 담당하고 있는 홍준용 노무사입니다 지금부터 강의 드릴 내용은 교재에는 없는데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경제학 과목이거든요 경제학 중에서 범위를 좁혀가지고 노동경제학인데 경제학 전공하셨던 분이나 또는 예전에 교양과목이 됐든 아니면 다른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경제학을 배우신 분들은 괜찮은데 처음 듣는 분들 계시거든요 경제학 처음 듣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낯설어서 괴로워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드리고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전제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경제학 과목을 진행해드리는 게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교재에는 없지만 가볍게 배경 지식이 되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전공이 두 개입니다 원래는 법학이 전공이었는데 법학 전공이죠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노무사 일을 하면서 다시 경제학을 전공을 한 거죠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근데 그때도 교수님들이 수업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들어오시는 교수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경제학이라는 그 과목이 사회과학이라는 거예요 사회과학 그래서 경제학이 사회과학의 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학 우리는 보통 이제 과학이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는 과학 하면 떠오르는 게 자연과학이잖아요 자연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등등등 보통 이제 그런 것만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자연과학이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사회과학, 경제학은 사회과학이거든요 그럼 차이가 뭐냐 글씨가 다르죠 둘 다 과학인데 앞에 있는 글씨가 얘는 사회라고 돼 있고 얘는 자연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은 그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재료가 연구 대상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거고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연구한다 차이가 좀 있죠 재료가 다르다 하지만 접근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 기상학자 같은 분들이 내일은 비가 온다 또는 눈이 온다 천둥이 칠 거다 태풍이 언제 온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를 예측을 할 때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누가 선녀가 비듬을 털어가지고 그게 내 옷에 떨어진 꿈을 꿨으니까 오늘 눈이 올 거야 이게 아니라 기상 사진들을 다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풍향이라든가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상 관련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기상 이론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래서 예측을 하죠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못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 경제학자분들도 마찬가지 사회과학이니까 경제학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과학인데 사회과학이니까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현상 중에서 범인을 더 좁혀가지고 어디 경제현상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걸 연구하는데 경제현상이라는 게 사람들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 경제 문제 그거 연구하는 건데 보통 이제 경제학자분들도 예측을 하시잖아요 경기가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몇 프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때 보면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책상 위에다가 쌀가루 쫙 뿌려가지고 확 하면서 경기가 좋아질 거야 나빠질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고 그건 무속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주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제 이론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있는 경제 지표들 데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이론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래서 뭐 경기가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또는 뭐 성장률이 몇 프로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죠 물론 적중률이 썩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불평 불만도 많이 하시는데 경제학 하시는 분들한테 하지만 그래도 방송이나 언론에서 그 경기를 전망할 때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쌀가루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경제학자한테 물어보죠 틀려도 왜? 방송에서 우주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과학적이니까 추론 과정이 과학적이니까 틀려도 일단은 이 경제 현상을 우리가 분석하고 예측할 때 경제학자분들한테 문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경제학이라는 거는 과학이다 과학 중에서도 무슨 과학?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니까 뭘 연구한다? 사회 현상을 연구한다 근데 그 사회 현상 중에서도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범인을 좁혀서 경제 현상에 초점을 맞춘다 근데 이 경제 현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러면 뭐예요?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경제 행위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구 대상들이 인간의 행동인 거예요 연구 대상이 인간의 행동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인간이 행동을 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알아볼 건데 그때 첫 번째 가정이 필요해요 그 가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냐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여기다 적어볼까요?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이다 이성적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왜 그런 가정을 하냐면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데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오르면 경제학 안 배우신 분들도 다 맞춰요 수요량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내려간다 라고 다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다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비싸면 적게 살려고 하고 싸면 많이 살려고 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니까 근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죠 수요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제학 공부 안 하셨어도 근데 수요의 법칙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뭐냐면 사람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은 어때요? 미친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미친 사람들은 비쌀 때 더 환장하고 많이 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쌀 때 더 많이 살려고 그럼 이거 안 맞잖아요 법칙성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경우 지금은 조금 유행이 지났는데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북쪽 얼굴 잠바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잠바 가기 오르니까 더 미친 듯이 잠바를 사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 잠바에 미쳤으니까 정상적으로 행동을 안 하는 거죠 사고를 안 하는 거죠 그 부분에 한해서는 또는 뉴스 같은 데 보면 명품백 같은 경우도 가격이 비싸지면 더 미친 듯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왜 가방에 미쳤으니까 또는 남자 같은 경우는 명품 시계 시계 가격에 실수로 0 하나 더 붙었는데 더 미친 듯이 사더라 왜? 시계에 미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가 않을 때는 이 얘기가 성립이 안 돼요 일관된 어떤 법칙성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쉽게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면 우리는 적어도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가하적을 하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가하적을 하자는 거예요 이 가하적이 깔려 있으면 이 얘기도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별다른 말이 없으면 우리가 배우는 노동시장 공부하시면서요 특별히 다른 얘기가 없으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얘기를 안 해도 기본 토대로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감옥에서는 그래서 미친 사람들은 배제하면 됩니다 손쉽죠 가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실 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사람은 어떻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다 그게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경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노동시장론을 배울 건데 노동시장을 배울 건데 노동시장을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봐야 되냐면 상품시장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상품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상품시장 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일 상품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시장 그러면 뭘 떠올리겠습니까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또는 박원순 시장 이런 식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또는 물리적인 장소를 점하고 있는 그런 시장만 떠올리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상품시장은 하는데 상품시장이 꼭 그런 식으로 어떤 이 물리적인 장소를 점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1997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지하철을 타니까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화장실도 이용하는데 그 지하철 화장실 대변기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으면은 읽을 거리가 없는데 그 눈높이에 이 은색 스티커가 요만한 게 조그만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은색 스티커가 뭐라고 써있나 봤더니 간, 신장 상담합니다 해가지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적혀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우리가 장기 매매 시장이라고 하죠 물론 불법입니다 불법 당연히 매매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시장이라고 부른다 장기 매매 시장 왜 시장이라고 부르겠어요 그거를 시장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온라인 게임 많이 하시는데 온라인 게임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게임상의 아이템을 이제 사고 팔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다면 캐릭터를 키울 때 보면은 칼도 있어야 되고 방어구도 있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임상의 아이템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파는 장소가 어디 뭐 어떤 시장바닥에 이렇게 판 깔아놓고 파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가상의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자적인 신호에 지나지 않는 건데 그거를 이제 상품으로 내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수요자 그 다음에 이거를 팔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공급자가 그래가지고 이 두 주체가 이 상품을 이렇게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데 대가를 지불하겠죠 그러면 그 대가의 가치가 매겨져야 된다 보니까 얼마에 사고 팔 거냐 그게 이제 가격 그래서 이래가지고 좀 전에 뭐 얘가 조금 극단적이긴 했는데 장기 매매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간이나 신장이 상품으로 나오고 그럼 그거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팔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격이 뭐 뭐 2천만 원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매겨지면은 이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불법이죠 하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그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장기 매매 시장 시장인 시장 게임 아이템 시장 같은 경우도 아이템이 상품으로 나오고 그거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고 팔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상에서 흥정을 해가지고 가격이 맞으면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게임 아이템 시장이라고 얘기하죠 시장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은 이 상품 시장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떤 시장이라는 게 물리적인 장소를 점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요소만 갖추면 된다 사겠다는 사람 의사가 있는 거예요 사고 싶다 사겠다 수요자 상품을 팔겠다 팔려는 의사가 있어요 그럼 공급자 그래서 가격이 맞으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노동시장으로 넘어오면 노동시장에서는 뭘 사고 팔겠어요 노동시장에서는 요 질문 드리면 보통 이제 뭐 노동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사람을 사고 팔면은 그건 노예 시장이에요 노동시장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사람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노동력을 사고 파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죠 요걸 착각을 하면은 이제 갑질이 뭐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노동력을 우리가 사고 판다 그럼 여기도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다 근데 저 이제 상품시장하고 구분을 해야 되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노동자를 붙여줍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상품시장도 여기다가 상품수요자 상품공급자 이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한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이 상품시장이니까 상품시장의 경우는 이렇게 그냥 얘기합니다 보통은 근데 노동시장은 구분을 지어주려고 노동자를 하나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도 노동 공급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상품시장은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사회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고 그게 뭐 초등학교 때 못 배웠다고 우기는 분들은 그게 아니어도 하여튼 사회생활 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많이 얘기하니까 이제 알아요 그래서 수요자 그러면 비슷한 말로 뭐라고도 많이 얘기하냐면 소비자 방송 프로그램 명도 있잖아요 소비자 고발 뭐 이런 식으로 소비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공급자는 비슷한 말로 뭐라고 많이 얘기합니까 생산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자 같은 경우에 소비자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연상이 되냐면 그 개인들 가게가 떠올라요 가게 소비하는 주체들이 보통 가게 일반 사람들 그렇죠 이게 떠오르고 생산자 하면 뭐가 자동적으로 연상이 되냐면 보통 기업들이 생산을 많이 하니까 기업이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이렇게 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이쪽으로 와가지고 노동시장이 와서 공급이라는 말만 보고 이걸 떠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죠 노동 공급자는 누구예요 노동 공급자는 기업이 아니고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 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노동력을 파는 게 아니고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을 판다 남은 절대 내 노동력 못 팔아요 여담인데 제가 이제 노모사니까 노동법 설명 살짝 하면 근로기준법에도 보면은요 미성년자들은 근로계약을 할 때 부모가 대리 못하게 돼 있어요 부모도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대리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되게 엄청난 예외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법률 행위 흔히 얘기하는 계약 맺는 거 이거는 부모가 자녀가 미성년자면 부모가 대신 대리해가지고 계약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근로계약만큼은 부모가 부모도 대리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왜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가지고 근로계약서 대신 쓸 수 있다 그러면 저도 나쁜 맘 먹으면은요 강의를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짜 버스 큰 거 하나 사가지고 뭐 이렇게 보육시설 찾아가가지고 이제 한 15살 이상 되는 그 청소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양자로 다 받아가지고 저기 뭐야 버스에 싣고 말이죠 아침마다 이제 공단 돌아다니면서 애들 내려주고 저녁 때 또 퇴근할 때 태워다 주고 하면서 이제 아빠가 힘드니까 너희들이 일 좀 해라 해가지고 일 시키고 월급 받으면은 제가 이렇게 뺏어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그런 아동 노동력을 착취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다 그래서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예외를 둔 거죠 부모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하여튼 자기 노동력은 자기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자는 누구다 노동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노동 수요자는 그러면 누구냐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이거는 기업이 되는 거죠 기업 기업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면 게임 끝입니다 그죠 노동 수요자가 누구냐 그러면 기업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노동 공급자가 누구냐 그러면 노동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탁 튀어나와야지 여기서 막 이렇게 헷갈려 하고 계시면 출발도 못하는 거예요 노동 공급자 노동자 노동 수요자 기업 이렇게 그러면 노동 수요자하고 노동 공급자 사이에 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맞아야 되겠느냐 이거죠 상품 시장에서는 가격이 맞으면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니까 그럼 노동 시장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 변수냐 노동력의 가격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임금이라고 하죠 임금 임금 그래서 대응이 됩니다 저거하고 이거 보시면 임금이 맞으면 임금이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 시장론을 공부하실 때 앞으로 요 놈 가지고 계속 떠들 거예요 순서 교재도 살짝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차를 보시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어디를 얘기하냐면 요 노동 수요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동 시장이라는 판에서 노동 수요자들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갖다가 쓰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거고요 어떤 생각 하에서 결정하는지 그 다음에 노동 공급자 노동자들 노동자들은 어떤 생각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판단을 판단을 하느냐 내가 일을 할 건지 말 건지 일을 한 다음에 몇 시간이나 할 건지 이런 것들 고민할 거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노동 공급이고 그 다음에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공간이 노동 시장이니까 이 노동 시장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노동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목차에 그래서 노동 시장을 어떻게 생겼냐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경제학자들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노동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노동 시장은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분단되어 있다 나눠져 있다 해가지고 분단 노동 시장 그런 이름들도 나와요 지금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순서가 뭐 그런 내용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노동 수요자하고 공급자 사이에 거리가 이루어질 때 이 수요와 공급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제일 좋겠죠 가장 이상적일 텐데 현실에서는 안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더 많거나 더 적거나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경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요 수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람을 쓰려고 하는 양보다 노동자들이 일하려고 하는 양 그러니까 일하려고 하는 노동자 숫자 더 많은 경우 그러니까 일자리보다 일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실업이라고 하죠 실업 노동의 초가 공급 공급이 더 많으니까 실업 그러니까 실업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도 실업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대책은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실업률 어떻게 계산하느냐 고용률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런 얘기들 쭉 나와요 관련된 얘기들이 그런 거 볼 거고 그 다음에 임금이라는 게 임금이라는 게 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 양자 사이에서 임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니까 이 임금하고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임금하고 관련된 학설 그 다음에 임금의 격차 그 다음에 요즘에도 이슈가 되지만 최저임금제도 부가급여제도 효율임금제도 이런 식으로 임금과 관련된 제도 같은 거 그 다음에 임금체계 영공금 직무금 직능금 이런 식으로 임금과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거의 한 80%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만 조금 특색이 있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임금 말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만 좀 특별히 언급이 되는 변수 그게 이제 그 노사관계죠 노사관계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서 어떤 힘의 관계라든지 관련된 문제들 그것도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다 이해는 되실 거예요 노사관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노사관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나면 이 과정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거죠 한번 이렇게 조감도라고 해야 되나요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한 거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노동수자 노동수자 누구다 기업 노동공급자 누구다 노동자 이렇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아까 전에 경제학에서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는 가정을 깔고 간다고 했어요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다라는 가정을 깔고 간다고 했는데 그 외에 하나만 더 추가로 하나만 더 앞으로 이 과정을 공부할 때 우리가 깔고 가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완전 경쟁 시장 그러면은 그 조금 전에 상품 시장을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완전 경쟁 상품 시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완전 경쟁 상품 시장 완전 경쟁 상품 시장 그러면은 상품 시장이 뭔지는 좀 전에 우리가 봤어요 흔히 얘기하는 시장이 상품 시장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을 상품 시장이라고 봤는데 거래되는 상품이 있고 그 상품을 사겠다는 사람 수요자가 있고 그 상품을 팔겠다는 사람 공급자가 있으면 시장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경쟁이라는 말이 써 있거든요 경쟁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말하는 경쟁은 가격 경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격 경쟁 가격 경쟁이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물건을 사는 사람 사려고 하는 사람들 수요자 수요자 입장에서는 내가 다른 수요자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더 많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남들보다 내가 가격을 더 올려 쳐주면 돼요 경매가 그렇잖아요 경매 물건이 나왔어요 어떤 물건이 매물로 나왔다 그럼 누가 가져갑니까 최고가를 제시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하고 계속 경쟁하는 거잖아요 뭐 100만원 여기 뭐 110만원 111만원 112만원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 결국은 제일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가져가죠 그거 가격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사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건을 이제 팔려고 하는데 내 물건이 남들보다 더 빨리 팔리게 하려면 내가 이제 공급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더 빨리 더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남들보다 가격을 낮추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가격 경쟁이라고 하죠 우리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쇼핑몰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알아보잖아요 가격 보고 최저가 검색해가지고 그래서 그 판매자들이 자기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이렇게 가격을 10원이고 20원이고 낮추잖아요 그죠 가격 경쟁 그러면 여기 완전하다는 말이 써있는데 이거는 무슨 소리냐 완전하다 현실에서는 완전한 게 없죠 말은 많이 써요 완전하다는 말을 완전학습 예전에 참고서 이름 중에도 완전학습 국어 완전정보 이렇게 완전자 들어가는 참고서도 있었는데 현실에는 완전한 건 없는데 있지도 않는 걸 왜 얘기하냐 완전하다는 말을 그러니까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이상적인 상태 완전히 가격만 가지고 경쟁하는 시장 현실에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왜 저런 시장을 얘기하느냐 좀 이해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물건 사러 가가지고요 물건 살 때 보통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격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그죠 가격이 가장 그 핵심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가격만 신경 써가지고 사지는 않아요 그죠 메이커도 따지는 사람도 있고 품질 따지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AS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뭐 점원이 나한테 뭐 아줌마라고 했냐 언니라고 했냐 그죠 뭐 어떤 인상도 보고 별의별 거 다 신경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면 그런 그러한 그 부수적인 요소들은 다 제거를 하고 뭐만 가지고 신경 쓰자 가격만 신경 쓰자 가격 하나만 가지고 경쟁하는 시장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물건 많이 팔려면 싸면 돼요 반대로 또 내가 그 물건 많이 사려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가격만 더 많이 쳐주면 된다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왜 존재하지도 않는 저런 시장을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경제학이라는 게 과학이라고 했거든요 과학 사회과학 그죠 그런데 자연과학자들도 가만히 보시면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요 그죠 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겠습니까 현실은 너무 복잡하거든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이 상황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통제를 하는 거죠 그죠 실험실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변수는 다 날려버리고 단순화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내가 이 원인 뭐 자극을 줬을 때 그 자극 또는 변수 때문에 그 결과 어떤 그 반응이 나타나는가 이거를 이제 봐가지고 이제 어떤 일정한 법칙성이 드러나면은 뭐 무슨 무슨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론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모형을 이제 좀 가정을 완화시켜가지고 이제 현실에 가까운 모형을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경제학이라는 학문도 과학이기 때문에 사회현상을 연구할 때 그중에서도 경제현상 연구할 때 현실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 다 끄집어들어가지고는 얘기를 못해요 여러가지 모든 변수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판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실험실처럼 어떤 시장이라고 완전경쟁 시장이라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다른 변수는 신경 쓰지 말고 가격만 신경 쓰자 가격 하나만 가지고 경쟁하자 이거죠 그러다 보니 존재하지도 않는 시장 완전경쟁 시장을 가정을 해야 되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전제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전제조건이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건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격 가지고 경쟁을 하겠죠 만약에 물건 파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은 가격 가지고 경쟁하나요? 안 하죠 독점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격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우리 회사 물건 밖에 없으니까 주구나 사나 우리 거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격 올리고 그러잖아요 독점의 폐단 중에 대표적인 거죠 그게 그래서 공급자도 무수히 많고 마찬가지로 물건 사는 사람도 많아야지 한 명밖에 없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 혼자 물건을 사주고 한 마음명 드는 사람들이 다 저한테 물건을 팔러 온다 그러면 저는 가격만 가지고 경쟁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뇌물 먹이면서 우리하고 계약하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하고 거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무수히 많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야 가격 가지고 장난을 못 친다 두 번째 품질의 동일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품의 품질이 다르면요 가격만 가지고 경쟁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게 더 비싼데 품질이 더 좋다 그러면은 그 물건 사는 사람 있어요 비싸도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상품의 품질은 같다고 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품질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어떤 거 사겠어요 싼 거 사죠 그렇죠 가격 경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품질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두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생산 요소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요소라는 뜻이에요 생산 요소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산 요소라고 하면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토지 그 다음에 노동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그래서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닌데 그냥 이 용어들이 나오죠 시험 문제 그냥 편하게 그냥 근데 토지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천연자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연자원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자연상태 그대로 있던 거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생산활동에 쓰는 거예요 그 생산 요소 중에 이제 그런 거를 뭉뚱그려가지고 뭐라고 토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공 안 한 거예요 그죠 원래부터 있던 거 자연상태 그대로 있던 걸 말하는 거고 노동은 그냥 인간의 노동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자본 그러면은 이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생산된 생산 요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생산 요소이기는 한데 생산이 되었다는 소리니까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 가공한 거 근데 그거를 생산활동에 쓰니까 우리가 뭐라 그런다 생산 요소라고 하는데 생산 요소 중에서 어디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걸 자본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면은 뭐 기계 기계 설비 같은 거 있죠 기계나 설비 이런 거를 우리가 자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노동시장 논 공부하실 때 자본 자본 자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자본 그러면은 기계나 설비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 두 가지 가지고 많이 얘기할 겁니다 노동하고 자본 노동시장 논에서는 근데 이 생산 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상품시장에 기업들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기 쉽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장사를 폈다가 접었다가 하기 쉽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누가 호톡 가게를 열었어요 그러면 이제 장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하면 된다 나도 그러면은 토지 노동 자본 집어넣어가지고 호톡 가게 열면 돼요 그러다가 장사가 쉬운 차량은 어떻게 하면 되고 토지 노동 자본 빼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생산 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는 쉽게 기업들이 상품시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독점이 안 되겠죠 독점이 되는 순간 가격 가지고 장난을 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다 장사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할 수 있어야 가격 가지고 장난을 못 치고 가격 가지고 경쟁을 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완전 정보 완전 정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품질이 같아요 두 개가 품질이 같은데 요거는 500원이고 요거는 300원에 팔고 있어요 같은 품질인데 그러면 당연히 어떤 거 사 먹어야 되겠어요 300원짜리 사 먹어야죠 그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300원짜리 안 사 먹고 500원짜리 사 먹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겠느냐 크게 두 가지 부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아까 말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 미친 사람들 그죠 미친 사람들은 미친 듯이 5번째 사 먹겠죠 야 이거 500원을 파네 이러면서 그죠 더 비싸게 파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미친 사람들은 배제시킨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만 데리고 얘기를 할 거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만 가지고 그죠 근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이걸 사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더 비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면은 이게 500원 이게 500원에 팔리고 있는데 이게 옆에 가게에서 300원에 팔리는지 모르면 사먹죠 정보가 부족하면 정보 그죠 그래서 마지막 조건이 완전정보 누구나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정보를 얻는데 별도의 비용이 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아요 이게 얼마짜리라는 거 300원짜리라는 거 그러면은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300원짜리를 내가 미쳤다고 500원 주고 사먹나? 하면서 안 사먹겠죠 그러면은 500원에 팔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아유 이제는 가격 가지고 장난을 못 치겠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그러면 가격 가지고 경쟁해야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언제 그럼 나도 300원에 팔든가 아니면은 300원보다 좀 더 싸게 팔든가 이런 식으로 국리를 하겠죠 실제로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현실에서 그렇죠 300원짜리 500원에 사먹는 거는 그래도 애교예요 애교 바가지 써봐야 200원 바가지 쓰는 거니까 100번 바가지 써봐야 2만원이면 땡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친구랑 맥주 한두 잔 안 먹으면 되는 건데 현실에서는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도 많이 생기더라 정보의 부족 때문에 대표적인 게 부동산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거 보면 3억짜리인데 5억 주고 샀다가 4억 떨어지면 눈물 흘리고 그렇죠 그게 정부가 부족할 때 그런 일이 있더라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부 초창기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자는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공개를 못했어요 저항이 좀 강해서 근데 그 정책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둘째 문제고 왜 그러면 분양원가를 공개하자는 얘기를 했겠느냐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시장에 원가 정보라는 거를 주면은 공개를 해서 정보를 공개를 해주면 소비자들이 아파트를 살 때 아 이게 분양가는 얼마인데 원가는 이 정도 되니까 아 이게 좀 뭐 폭리를 많이 취하는 거구나 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격 가지고 좀 장난을 칠 수 있는 여지가 아무래도 좀 줄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도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관철되지 못하고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게 뭐였냐면은 그때부터 메이커가 생겼어요 아파트에 레미안 아파트 힐스테이트 아파트 푸르주 아파트 이런 식으로 아파트에 메이커가 생겨요 그러면서 가격이 더 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 잠바 메이커 붙어있는 거 비싸게 뭐 팔아먹는 거하고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차이가 없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 완전정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가 이 달성이 되면 조건을 충족하면은 시장이 무슨 시장이 된다 완전경쟁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두 가지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거예요 별다른 말 안 해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은 어떤 시장이다 완전경쟁 시장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제가 상품시장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노동시장 완전경쟁 노동시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경우라면 뭐 가지고 경쟁하겠어요 완전경쟁 노동시장이라면 노동력의 가격은 뭐예요 임금이니까 임금 가지고 경쟁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내가 일자리 빨리 구하려면은 자기 임금 낮춰가지고 지원하면 되는 거고 기업들 노동수요자들은 사람 빨리 뽑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고 임금을 딴 데보다 더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만 가지고 경쟁하는 시장 완전경쟁 노동시장 이렇게 대응이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대상이 뭐냐 일반적인 상품이냐 노동력이냐에만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둘 다 완전경쟁 시장이니까 같은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완전경쟁 노동시장이라 그러면은 조건이 다수의 노동 다수의 수요공급자가 말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다수의 노동수요자 노동공급자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업도 무수히 많고 노동자들도 무수히 많고 그 다음에 품질이 동질적이다 이 말은 어떻게 바꿔버리면 되겠어요 노동시장이라면 동질적인 노동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노동의 질이 같다는 거예요 가정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노동의 질이 같아야 임금만 가지고 경쟁하니까 노동의 질이 같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동일 노동의 무슨 임금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노동의 질이 동일한데 저 사람은 백만 원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같은 노동의 질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나 천만 원 줘야 일하겠다 하면 아무도 저 일 안 시켜줘요 마찬가지로 저쪽 회사에서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천만 원 주고 일을 시키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1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사람 못 뽑아요 그죠 완전균쟁 노동시장이라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이 된다 그 다음에 노동의 이동도 자유롭다 완전균쟁 노동시장이라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로기약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정보 노동자나 기업이나 다 정보를 똑같이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완전경쟁 노동시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은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앞으로 강의 중에는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하겠죠 이걸 이 내용을 기본으로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서 설명할 테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노동수요자는 누구다 노동수요자는 기업 노동공급자는 누구다 노동자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가정을 한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노동수요자나 노동공급자나 기본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가정이 깔려있는 거예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장은 어떤 시장이다 완전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알고 앞으로 내용을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300 502 502 502 502 502 502